이 시식사는 어떻게 할, 어떻게 할지? QR코드를 찍고 어느 정도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둬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어떤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불안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례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멈췄던 게 다시 재개될지는 했지만 저희가 단체 활동이라든가 단체 어떤 행동들은 다 교구 차원에서 다 막고 있어서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걱정할 만큼 큰 어떤 활동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